안녕하세요 스포츠 팬 여러분 오늘의 흥미진진한 축구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의 전동료였던 해리 케인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 독일 무대에서 그것도 바로 라이벌 대결이라 할 수 있는 미넨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구 팬들이 기다려온 데어 클라시커 FC 바이엘 미넨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경기에서 말이죠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이 경기에서 국내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긴 것이 바로 원백으로 불리는 우리의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경기력은 국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의 헤드트릭에 빛을 더한 것은 단독 행동이 아니었죠 미네의 간판 윙어 리로이 사내가 두 번의 어시스트로 그의 활약을 도왔는데요 이 경기 이후 리로이 사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케인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축구 팬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리로이 사내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자세한 인터뷰 내용과 함께 팬들의 반응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에 열린 이 대결에서 도르트문트는 미넨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경기의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을 목도했습니다 원정팀 위혜는 전술적인 치밀함을 가지고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경험 많은 노이어가 골문을 단단히 지키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철벽 같은 수비진을 구축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는 해리 케인이 공격진을 이끌었죠 흥미로운 것은 위혜의 팀이 경기 시작 후불과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는 점입니다 바로 코너킥 상황에서 유로이의 정교한 크로스가 헤더로 연결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어진 5분 후에는 케인이 추가 골을 넣으며 점수차를 벌렸는데요 전반 9분의 미넨이 역습을 펼쳤고 미로이 사내가 절묘한 낮은 크로스로 케인에게 공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키며 득점에 성공했죠 후반 추가 시간에 케인은 마침내 헤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고르트문트의 공격을 저지한 후 빠르게 역습을 전개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케인이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케인의 헤트트릭이 이날 경기에 큰 화제였지만 그와 못지않게 리로이 사내의 두 번의 어시스트가 미넨의 승리와 케인의 골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이미 그의 결정력이 탁월하다고 평가받았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 결정력이 유독 빛을 발하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내는 이번 시즌 초반 오락가락하는 경기력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 능력의 중요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이미 5골을 기록했고 유럽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한 골을 추가하며 총 6골을 5경기에 걸쳐 기록하는 등 상당히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열기가 후끈후끈한 가운데 우리는 한 선수의 득점 능력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영향가 있는 활약을 받습니다 리로이 사내는 미넨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는 공격의 고립을 방지하고 서로를 이용해 공격의 양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리로이 사내는 특히 해리 케인에게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그랬듯 믿음직한 동료이자 득점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독일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사내는 이날 헤트트릭으로 대승을 이끌어낸 케인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해리 케인은 프로다운 자세로 승리에 대한 갈망이 대단하다 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라고 전하면서 케인의 골에 대한 열정은 거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케인을 심각한 완벽주의자로 묘사하며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케인에게 부탁했으며 그의 인터뷰는 케인이 결과로 말하는 프로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케인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때 그들의 합작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47골에 달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케인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24번 어시스트했고 반대로 손흥민 선수도 케인의 득점을 23차례 도와줬습니다 손캐 듀오로 잘 알려진 이들은 서로 의존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 케인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리 케인은 미넨에서 리로이 사내와 어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을까요? 현재 분대스리가에서 해리 케인의 기록을 살펴보면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이미 15골과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공격에서의 중요한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미넨의 화려한 공격 라인에서 해리 케인과 리로이 사내의 조합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데이터는 케인이 리로이 사내와의 연결 플레이에서 득점에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사내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 케인의 득점에 대한 강한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포트넘에서의 시절을 회상하며 케인이 과거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이와 유사한 득점 욕구를 보인 바 있습니다 22-23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첫 라운드에서 사우스 앰프턴을 상대로 한 치열했던 경기를 떠올려보죠 손흥민과 케인 사이에 있었던 불협화음의 순간 그리고 그 격렬했던 교류는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이 마무리돼가는 시점 팀이 역습에 나섰을 때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갔고 그의 드리블은 폭풍처럼 거셌죠 사우스 앰프턴에 수비수 3명이 그를 막아서려 했으나 손흥민은 쉽게 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하자 케인은 두 팔을 벌리며 크게 아쉬움을 표했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제스처는 분명하게 왜 패스하지 않았나 하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죠 영국의 언론들은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할 기회가 정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BBC는 이 두 선수가 마치 싸우지 않는 로맨스처럼 묘사되곤 하지만 이 특정 상황에서는 케인이 손흥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넨의 케인과 사내의 파트너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합니다 득점에 대한 욕망 팀 내의 조화와 긴장 그리고 경기에서의 순간적 선택들이 어떻게 선수들 사이에 관계와 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경기가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미넨으로의 화려한 이적을 떠올리며 해리 케인이 언론과의 만남에서 털어놓은 솔직한 심정은 많은 화제를 낳았죠 그는 토트넘에서의 부담과 비교해 미넨에서의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매 경기 승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연승이 없어도 비판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한 케인 그러나 미넨에서는 모든 경기가 승리해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고 실제로 연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을 지적받는다며 이는 자신이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에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자신의 팀이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sns를 통해 케인의 발언에 서운함과 경솔함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케인과 데뷔되게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출된 손흥민 선수는 그의 겸손함과 리더로서의 태도로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팀을 무패 행진으로 이끌고 있죠 그의 동료 선수들 또한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로와 태도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대조를 이루며 뜨거운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답니다 토트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로메로 주장이 등장하여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로메로는 손흥민은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로서도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팀의 신입 선수 반도까지 전염된 듯 그 역시 손흥민은 새로운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 이라고 공식 채널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은 팀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특히 그가 말을 할 때 모든 팀원이 집중해서 경청한다는 사실이 그의 영향력을 실감케 합니다 반면 미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는 대화 주제인데요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일수록 케인이 토트넘에서의 동료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어갈지 그리고 그가 손흥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윙어 없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도 이 논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코멘트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토트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팬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빠른 해외 축구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